삼성전자가 특허청인 갤럭시 서클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. 상표 내용에는 개발을 주신 중인 스마트 반지와 웨어러블 컴퓨터가 포함됐습니다. 이번 상표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미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에 이은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. 올해 2월 특허청에 갤럭시 글래시스와 갤럭시 링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신재아입니다.